매주 월요일 전략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유한타 증권 유동헌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다우와 나스닥은 주간 기준 1%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미국 증시가 상승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변동성은 유지되고 있지만 꾸역꾸역 상승한다고 해야 될까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1.2%, S&P 500이 1.4%, 나스닥이 1.6%, 1.7% 정도 상승을 했고요. 다만 중소형 은행주들이 주가 급락이 나타나면서 러셀 이천 중소형주는 0.3%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지금 현재의 변동성은 아무래도 미 연준의 스탠스와 시중의 유동성의 변화가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연준이 지난 FOMC 미팅에서 0.25%포인트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는 4.75에서 5.0 금리를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은 이것을 잘 반응을 해서 미 연준이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미 연준의 대차 대제표 규모죠. 계속해서 양적 축소를 해오다가 이번에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2주 연속 대차 대제표 규모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을 지금 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현재 상황을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판단은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급격한 경기 침체가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변동성에서 좋은 기회를 살려보는 것도 투자 전략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변동성을 살려서 좋은 투자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부장님 지난 방송에서 말을 해주시길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가파르게 빠지고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면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금이 급격하게 빠지고 반면에 또 대출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지난번에 SBB 사태와 SB의 파산이 일어나면서 지금 계속해서 예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출이 감소를 하게 되면 경기 침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다라는 걱정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지난주의 숫자를 보고 있으면 대출이 그래도 조금 늘었어요. 70억 달러 정도 늘면서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금융시장이 발빠른 미 연준의 행동과 정부의 정책으로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또 CS의 문제점이 유럽 내에서도 물론 도이치은행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생기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파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숫자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걱정했던 거에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대출과 예금의 흐름을 보시면 정말 상반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은행의 예금 추이를 보시면 3월 9일부터 15일 이 사이에 자금화치 예금 감소폭이 984억 달러라 됩니다. 100조를 훨씬 넘는 규모죠. 이 규모를 연간 환산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4.5%입니다. 그만큼 크게 감소를 했어요. 이렇게 예금이 감소를 하면 대출도 감소를 할 것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는 70억 달러 늘었는데요. 한번 데이터를 보실까요. 자금화치 총여신의 규모는 734억 달러나 급증을 했습니다. 연간 환산으로 해보면 21.8%의 증가율이고요. 대출을 보고 있으면 600억 달러 이상 늘어나면서 거의 27%, 30% 가까이의 연간 환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오히려 시장에 풀린다는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걱정을 했던 부분은 지금 은행이 투자를 한 곳이 정부체인데 여기에 손실이 나면서 전체적으로 행동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전체적인 예금 중에서 상당 부분을 대출 쪽으로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대율이 지금 급격하게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는 시장이 오히려 빠지기보다는 상승을 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의 예대율이 69.5%이고 과거에 코로나19 터졌을 때 고점이 77.1%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직은 상당히 여유가 있죠. 여기에 또 최근에 미연주의 금리를 0.25%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30년 모기지 금리가 고점의 6.95%이던 것이 지금 6.4%로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간다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지금 이 구간에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 좀 상승 구간이 예상된다. 긍정적인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과거 낙타 등 인플레이션의 재상승 모습이 나왔던 시기와 비교해서 현재의 시장을 좀 진단해 주신다고요? 네, 지금 돈이 풀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시장은 상승을 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돼서 다시 한 번의 상승을 보여주는, 즉 낙타 등의 모습이죠. 한 번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는 급락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 구간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급등을 한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거의 여러 예를 들여드리면서 그 모습을 한 번 보면요. 미국이 이런 낙타 등의 모습의 인플레이션을 보여줬던 시기가 1940년에서 50년에도 있었는데요. 한 번 보시면 1942년 5월에 고점을 찍고 거의 10몇 프로까지 급등했던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거의 0%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안정을 보이다가 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쨌든 시장을 보시면 그 하락하는 구간에 자그마치 118%나 상승을 하고요.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42%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또한 1950년대에서 60년대에서 보시면 급격하게 상승했던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이 구간에 자그마치 122.8%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급락현상 마이너스 22%의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또한 1960년대에서 70년대 넘어가는 이 구간에도 인플레이션이 6%대에서 3%대로 떨어질 때 증시는 73.5% 급등을 했고 다시 상승을 하니까 그때 빠졌습니다. 또한 1974년에서 78년도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12%대에서 5%대로 떨어지는 이 구간에 73%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가 중요할 텐데요. 현재의 지금 예상치는 미 연준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인플레이션 예상 추이가 지금 고점 9% 이상이었죠. 지금 계속 떨어져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3%대로 안정을 찾을 것이다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올해의 0.4% 내년의 1.2% 내후년의 1.8%로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면 시장은 그 구간 동안은 계속 상승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반면에 만약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치솟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급락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기회를 살리시고 점차적으로 앞으로 있을 변동성에 대해서는 예비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3.3 수준인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뭐 세로의 지표가 나오는 걸 봐야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좀 낮춰주는 업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논리를 바탕으로 한번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도 한번 구성해 볼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다 생각 못하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춰줄 수 있을 만한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한 전략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저희가 포트폴리오 한번 올려주시면 계속해서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높게 가져갑니다. 80%를 가져가는데요. 이 중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이런 쪽은 결국 자동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또한 전기차, 전기차 부품은 그만큼 또 비용이 낮기 때문에 부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를 낮춰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또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낮춰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바이오헬스케어는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국가별로의 숫자를 한번 보시면 선진국을 67%, 신흥국 33% 가져가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 즉 나스닥에 대한 투자를 65%를 가져가고요. 신흥국 쪽에서는 한국과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제조 강대국이든 어떻게 보면 IT 산업의 강대국이든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진국 67% 비중 안에서 미국 나스닥이 65% 비중이 좀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재상승을 할 경우 얼마나 또 지수가 상승을 하면 조심해야 할지 미리 좀 대비하고 준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모델상에는 지금 어떤 수치가 적절한 수치로 떠오르고 있나요? 무작정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다시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면 거기서부터 또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수를 좀 제시해드리면 만약에 미 연주인의 금리가 연말까지 안 떨어져서 10년 국채 금리가 연말에 됐었을 때 다시 올라가서 4%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지수를 보시면 상승 여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나스닥이 6%, 나스닥 100%이 한 11%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별로 없다라고 나오고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지금 수준인 3.3%보다 살짝 올라와서 3.5% 정도에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지수가 7에서 약 한 20% 가까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더더욱이나 만약에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안 나온다. 그러면 1년 더 이익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승 여력이 25%에서 거의 46% 이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마 이 두 숫자 사이에 고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 추세와 생산성 향상의 부분을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M2와 시가총액으로 보더라 하더라도 지금 적절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부분이 S&P 500은 28% 남아있고요. 나스닥은 거의 50%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달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진짜 역대 최고치로 계산했었을 때 저 정도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 지수가 상당히 상승 여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종목을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기술주들, 이 안에서 대표적인 기업들 계속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AMD, 테슬라, 인텔, 퀄컴, 애플, 세일즈포스,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상승 여력도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AMD, 테슬라, 인텔, 퀄컴, 애플, 세일즈포스, 엔비디아 이런 쪽에 초점 맞추시는 게 적절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AMD와 테슬라 그리고 인텔 순으로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좀 진단이 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 유한타 증권 유동헌 본부장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